가자! 도와줘! 제2의 고집! 마르니 고집! 으아아아악! 개새끼야 웃음이 나와? 웃을 일이야 이게 지금? 오늘의 도전을 한번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도전 가겠습니다. 가차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차 2회! 가모스의 심장은 벌써 팔렸군요. 이 더러운 장기 매매자들 벨의 심장이라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응모! 도전에 칼페온인장 20개를 소모하여 벨의 심장 아이템에 응모하시겠습니까? 당첨되지 않아도 개같은 격려의 칼페온주와 20개를 던져드리겠습니다. 렛츠고! 하! 마르니 벨의 심장! 개같... 다시 갑니다. 아직 마지막 기회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가자! 마르니 응모! 도와줘! 마르니! 개새끼야 감사드리고요. 예 격려 받았습니다. 격려의 칼페온주와 제2의 우직한 망치 교환 가겠습니다. 제2의 우직한 망치를 교환 받고 봉트 가겠습니다. 오늘의 최고의 컨텐츠다. 한 2트! 2트에서 3트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론석 14,755개 자! 제2의 우직한 망치 1회 크론트 2회 총 3회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강화 잘 붙는 장소 있습니까? 명당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다리! 노인의 다리! 마르니 노인! 문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착석해주세요. 노인의 다리! 갑니다! 검은사막 어느덧 10년이란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동검은 별이었다면 그 10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웃음이 나와 지금? 웃음이 나와? 웃을 일이야 이게 지금? 웃을 일이죠 예. 즐겁게 가겠습니다. 진짜 갑니다. 부금이 필요해. 부금이 중요해. 장비 강화 내가 준비했던 갈고 닦았던 244스택 여러분들 문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2의 우직한 망치 제2의 우직한 망치를 소모해 강화합니다. 강화 실패시 단계가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2의 고집 나의 고집으로 강화 단계를 유지시키겠다. 제2의 우직한 고집 고집이 필요한 순간 바로 이 순간 가겠습니다. 도와줘! 마르니! 가즈야! 아직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우리에겐 우직한 크론트가 있기 때문에 마르니 고집 아직 3발 남았다. 3발 남았으 가자! 도와줘! 제2의 고집! 마르니 고집! 개새끼야 좋습니다. 아직 두 번이 남았습니다. 두 발 남았어요. 현재 장비 강화 확률 증가 244 강화 확률은 단 5.08% 상당한 수치입니다. 넥슨도 울고 갈 5.08% NC가 울고 갈 5.08% 가겠습니다. 도와줘! 마르니! 오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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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씨야! 오셨군요! 10년! 이제 검은사막 10년차를 바라보고 있는 워터보이! 그의 손에 주어지는 동거문별! 정가 1590억! 하... 드디어 왔군요! 그 기나긴 시간이 보상을 받는 느낌 나도 이제 동거문별 주인이다. 좋았어!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워터보이는 펄어비스가 망하는 그날까지 펄어비스의 직원이 실순잔치를 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공화국의 국방비는 어디로 가면 여기로 왔다! 국방비가! 목도하라! 나의 동거문별을! 이대하신 제2께서! 정가가 얼마냐? 정가가 1400억이었던가? 1500억이다 자식아! 인플레이션! 뭐야? 야! 어디 가는 거냐? 전역 뭐? 다시 입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재입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2등병으로 시작한다. 자네 군대를 왔는데 총을 안 사왔나? 조교님 저는 동거문별을 사왔습니다. 훌륭하군. 이게 게임이지! 펄어비스 직원이 칠순잔치를 하는 그날까지 워터보이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동거문별! 노인의 다리에서 띄울 일은 없었네요? 하지만 한번 띄워보고 싶네요. 기쁜 마음으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이겁니다. 이게 게임이지. 고티! 하지만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유검은별 장검 다음은 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노산! 이것이 바로 검은사막. 끝없는 도전. 끝없는 여정. 검은사막이다. 이 세계에 온 이래로 가장 위대한 순간 오늘을 기억하겠습니다. 가자! 마르니 점프! 그는 웃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웃고 있었다. 워터볼 일어나라 용사여! 봉거문별이 그대를 기다립니다. 축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누군가에겐 질투가 되고 축제가 지옥으로 바뀌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스! 분위기를 전환하겠습니다. 재즈로 갑니다. 자즈! 하지만 이상은 NPC! 조용하세요. 의상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되지! 나쁜 친구! 이걸로 판단하세요. 이걸로! 예! 이걸로 판단하시라고! 자 여러분들 뒤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하이델 여관으로 와주세요. 요리용 생수를 하나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축제입니다. 한잔합시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요리용 생수를 드시러 오셨나요? 자 제가 쏘겠습니다. 요리용 생수 단돈 30원! 제가 나머지는 이미 지불했습니다. 원래 3억짜리인데 오늘은 특별히 3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빠르니 사기꾼! 사기꾼이라니 사기꾼이라니 예? 이 동검은별로 뭘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위대한 모험가에 의해 탄생한 장비입니다. 제작자 파핀 소울 크으으으으으 이거지 이 맛에 강화를 하는구나 이건 영원히 가는거지 뿌듯하네 2분 정도 감상의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조용히 해주세요 동거운 별은 무기 이펙트가 다른가요? 아 빛이 나는구나 크으으으으 차오른다 최상위 템의 위험인가? 양념 갈치구이 양념 갈치구이 누굽니까? 나오세요 매우 처라 저자를 매우 처라 양념 갈치구이라니 아 야 누굽니까? 갈치 누구야 이거 아니라고 아니라고 매우 처라 저자를 매우 처라 제2의 우직한 고집으로 탄생한 나의 이 동거음별을 예 평가절 하지 마세요 갈치라니 뭐가 비슷해 하나도 안 비슷해 뭐가 비슷해 이게 이건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즐거운걸 목표를 잡지 않아도 좋아요 목표를 잡지 않아도 좋아요 내가 이 광고의 의미를 방금 깨우쳤거든요 목표를 잡지 않아도 좋은 사람은 동거음별이 있는 사람입니다 철석이는 파도소리에 귀 기울이거나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동거음별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특별한 날 펼쳐지는 불꽃놀이를 불꽃놀이를 바라볼 수 있는 자 동거음별 봄 봄 여름 가을 가을 그리고 그리고 겨울 이 진화도 동거음별이 없는 자들은 목표를 잡아야 합니다 낮이든 밤이든 밤이든 크론트 하세요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이 순간을 즐기며 이 순간을 즐기며 깨지고 부서져라 그 또한 그 또한 모험이다 58투도 모험이다 100투도 모험이다 우리는 모험을 합니다 자 제가 다 해석해들었죠 예 이 광고에 대한 해석 다 해드렸습니다 다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광고에요 목표를 잡지 않아도 좋다 오늘을 위해 있었던 광고였던 것이에요 파도소리에 귀 기울이러 가겠습니다 아- 아- 으아- 이 말고기 생끼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